안녕하세요 찬드라 여행채널입니다. 이번 영상은 경상남도 하만군에 있는 마리산 고분군을 둘러본 영상입니다. 마리산 고분군은 하만 박물관에서부터 출발합니다. 하만 박물관은 계보수를 위하여 상당한 기간을 휴관하다가 2022년 4월 1일에 재개관하였습니다. 앞에는 박물관 본관인데 뒤편에는 지하에 마리산 고분 전시관이 따로 있습니다. 본관 옆으로 본관보다 규모가 더 크 보이는 제이 전시관도 건립하고 있네요. 우리는 먼저 박물관부터 관람하였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마리산 고분군은 아라가야 시대의 왕과 귀족들의 무덤인데 하만 구경 중 제1경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박물관 뒤편으로 난 길을 따라 고분군으로 올라갔습니다. 마리산 고분군은 면적이 52만 평방미터로 단일 고분유적으로서는 국내 최대급이라고 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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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